미쌤 정선이 되게 정확하네요 저희 해외에서 저희 크나큰에게 질문이 총 500가지가 들어왔는데 미국에 사시는 폴란드에 사시는 태국에 사시는 핀란드에 사시는 팀을 좋아했었어서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선배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열심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실 거에요 와우~~ 그러면 저희 BTS 스타 데뷔해서 만나요 안녕~~ 김보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방송에서 만나요 되돌릴 수 없단 걸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아니란 말야 다시 웃을 수가 없단 말야 내리는 빗속에 소리쳐도 내게 달 수 없는데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엔 네 생각이 밀려온다 가슴 깊이 스며든다 또다시 비가 내리는 밤엔 너를 그리 다 참 못 이루고 지난 얼굴의 운만 더 커져가 언젠가 이 비가 그치겠지만 얼마나 더 지나야 난 널 잊을 수 있을까 구름 사이로 가려진 달빛 어두움이 사라지면 널 데려갈 런지 흐린 기억 맞춰도 떠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엔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